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농아인협회가 함께하는 장애인 영화관람대의 3월 상영작 예고, 매월 셋째 주 화목토, 전국 17개 지역 22개 CGV, 4개 롯데시네마, 3개 메가박스, 영화의 전당, 한노리시네마 동시상영, 영화 귀향, 화면 해설 및 한글자막, 상영일 3월 15일, 17일, 19일, 감독 조정래, 주연, 강하나, 정민혁, 체리, 은경혁, 15세 관람가, 이용수 89세, 강일출 88세, 20만 명의 소녀가 끌려갔고, 238명만이 돌아왔다. 그리고 현재 46명만이 살아있다. 일본군에게 끌려가는 정민 일본군이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고 황군을 위한 암케라고 말한다.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 너 여기 어디냐고 물었지? 소녀들을 구타하고 옷을 벗기는 일본군 누구까지의 걱정하냐? 우린 벌써 다 죽은 거야.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 여기가 지옥이다. 무엇이 소녀들을 지옥으로 보냈나? 너는 미안하다고 기다리는 부모님 안 보고 싶나? 미안하다. 내 혼자만 돌아왔대. 내 목숨이 미안하다. 제2차 세계대전 전장에 버려진 소녀들 이제 고타 안 끝나겠네. 75,270명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영화 언니야 이제 그만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우리 함께 안아주세요. 15세 이상 관람가 화면의 살 및 한글 자막 3월 상영회는 3월 15일 화요일, 17일 목요일, 19일 토요일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